아이고 아우 저는 아까 있잖아요 아 우리 가요제 가요제에서 어떤 신동이를 봤습니다 진솔이씨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옷이 아주 노랗게 이쁜 신동이를 보고 나는 쌓이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 가지고 깠던 걸 했어요 어? 저도 그랬는데 어 그래요? 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귀엽게 생기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들보다 좀 색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그래도 이렇게 실버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진솔이씨는 어땠어요? 저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예 그러면요 우리 진솔이씨 또 우리 멋진 가수군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씨가 부른가 워딩 유창 도망가야 나도 간다 삐삐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털 털 털 털 요리 요리 잘 도 넘어간다 할머니도 타고 산나무도 씹고 짐 보따리 않고 여기랑 역은 다 들렸다 가자 어제 누가 멋진 가수군 어제 누가 멋진 가수군 따지지 말고 내일 내가 뭐 할까 걱정이나 말고 지금 이 순간 상처 경계 구경이나 가자 벌레부터 가지 말고 시험시험 놀다 가자 나의 밤 와빙열차야 're.. .. .. .. .. .. .. .. .. .. .... .. .. .. .. deployment 넘고 물을 건너 털털털 요리조리 조리 요리 차에도 넘어간다 할머니도 타고 산나물도 씻고 짐 보따리 안고 여기란 여긴 다 들렸다 가자 어제 누가 먹더나 다치지 말고 내일 내가 뭐 할까 걱정이나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첨력에 우연히 나가자 벌레벌떡 하지 말고 쉬엄쉬엄 놀다 가자 나의 밤 와는 열차야 벌레벌떡 하지 말고 쉬엄쉬엄 놀다 가자 나의 밤 와는 열차야 나의 밤 와는 열차야 와는 열차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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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